이제 내가 똑똑할게, 올해부터는. 근데 약간 펀치 날리는 거 같지 않아? 때리는 거 같지 않아? 손가락으로요. 아니요, 플러팅 하듯이 이렇게 해요. 플러팅 이렇게 하는 거야? 아니요, 이렇게 이마 치듯이 이렇게. 그게 왜 플러팅이에요? 되게 기분 나버려. 카메라 샀다며? 이거야? 오, 나 한번 들어가도 돼. 우와, 야! 오, 진짜 나갑다. 찍... 찍을 순 있는 거야, 이거? 이 솜털은 얘 머리야? 딴타 할아버지였다. 지금 12시여서 그런가? 영화 마이너스 7도던데.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영상인데. 영상 잘 나오나? 어우, 갑자기 배고프다. 한 열 걸음 걸으니까 배고프네.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과 한남동 딱 사이인데 제가 별로 이렇게 핫한 곳 잘 안 찾아다녀. 핫한 곳 잘 안 하고 좀 차가운 데 다니거든요. 너무 핫하면 배 아파. 맛집으로 유명한데 우리의 이제 2024년 새해 시장을 기분 좋게 되는 거예요. 맛나는 걸로 먹고 이태리에 꾹, 꾹 씹. 아니, 이런 거 여기 무슨 많은 게 청소. 야, 여기 메뉴 확 끌린다. 숯불, 대창, 돌, 솥 파스타. 오케이? 스테이크는 그냥 무조건 시키고 여기 파스타랑 샐러드랑 라이스 중에 각자 진짜 딱 땡기는 거 하나씩 한 번 해보자. 얘들아, 먹자. 야, 우리 이제 장알량을 계속 이렇게 브런치로 시작하자. 어때? 원래 브런치 잘 드세요? 뭐 그냥 집에서 혼자 차려가지고. 근데 이런 빵 같은 거예요? 아니요. 밥 른. 그럼 공콩으로 왔지, 먹자. 곰 른. 야, 이거 너무 대박. 먹겠습니다. 와, 맛있다. 딱 내 스타일. 진하지 않나요? 딸기아 갔다 와서 피자 먹을 때 무조건 와인 먹는 버릇이 생겼어. 왜, 또 뒷바다? 살짝 바다. 이게 지금 파이야지? 파이야 살짝 금치뽑밥 같아. 너무 맛있다. 근데 이거 약간 좀 매콤하다. 그냥 매콤해서 느끼한 걸 잡아줘. 와, 땀 나다. 일단 이제 아버지, 어머니가 생신이셔 가지고 잤는데 아빠, 엄마가 생명 올 일이 같이 줘. 오! 편하게? 편하게? 다데 인 compris, 갑다가? 진짜 그걸.. 땐 아니야,chester 탁ений 아래. 인형 아니에요? 진짜? 연도도 같다고요? 연도. 그런데 결혼전기념일이 12월 30일이셔서 응형으로 하시니까 모든 게 다 겨울인 거야. 아빠, 엄마의 기념일이. 그래서 감싸감사 갔다가 땀 나갖고 더운데 이렇게 매워 잖 더 buenos 간 considering. 진짜 매 Dass! 야, 여기 아까 색깔도 그런 거보니 찜질한 거ű 뭐 2024년 막 열받으면서 시작하네. 끝나니까 어 또 뭐해. 보여요 이거. 아이고 아이고. 진짜 예쁘다. 마지막 촬영 어떠셨어요? 계속 안 믿긴다 안 믿긴다 그러고 있었는데 스물스물스물스물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게 좀. 그냥 살면서 이런 프로그램. 다시 만난다면 진짜 홍림동전이 생각나서 계속 그 힘으로 뭔가 프로그램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. 예능이었지만 아주 긴 드라마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. 근데 또 수기 누나가 그런 말씀하셨어. 말 그대로 박수 칠 때 떠난 거기 때문에 좋은 안녕일 수 있다. 잘 끝난 거일 수도 있다고. 근데 연말부터 나의 달력이 깨끗한 게 나 이런 적이 처음인 거죠? 큼지막한 것들은 미리 빵빵빵 있잖아. 그리고 우리 말 안 하고 있잖아. 말 안 할 게 없어. 이런 게 나 데뷔하고 나서 처음인 거야. 약간 설레는 거 있지? 내가 뭘로 어떤 시간을 보낼까? 아니요. 뭐 내 개인적인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안정해진 거니까 어떤 일을 꾸려나갈지. 늘 해왔던 방식에 어떤 내가 사로잡지 않다라는 느낌인 거야. 내가 준비되면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. 약간 이런 거 준비하는 해가 돼야겠다. 마음껏 준비해야겠다. 진정한 한량이 됐네. 저는 이 마인드가 되게 놀라웠던 게 저는 비어있으면 불안하다. 보통 그렇거든. 근데 저는 되게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. 정신을 못 차린 건가 내가? 배부러, 지금 배가 부르긴 한데 배부러는 건가? 여보세요. 오, 예쁘다. 잠깐만 좀 채소 갈게요. 아, 네. 야, 현장들. 내가 새해 첫 스타트 파이팅하자. 내가 캔블을 쏠게. 골라봐. 이건 지금 핸드크림이죠? 네. 안 그래도 핸드크림 필요했는데 잘 됐다. 네, 저희 지금 초록색은 품절이라고 하고 초록색 품절이에요? 네. 이거 쓰던 거 가져가면 좀 카메라 나한테 주고. 너도 봐봐. 빨리 저 샴푸랑 그것도 있네. 지하에도 매장이에요? 안녕하세요. 야, 빨리 너네 저거 해봐. 야, 뭐라고 하면 너 저거 해. 탈모 샴푸. 큰 걸로. 아니, 야, 저거 내일 모르면 다 끝난다, 저거. 저거만 가면. 그래도 계산, 저기, 일곱 컵. 진짜 깨끼네, 지금. 난 보통 손만 씻는데 한 30분 걸려. 진짜요? 그래서 손만 씻어. 집에 들어가면 30분 동안 손만 씻어요? 어. 거짓말. 어, 거짓말. 그런 거 있잖아, 이제 다니다가 이제 슥 한번 들어가 보고 이번 타이틀을 되게 뭐 있는 것처럼 거창하게 해. 그러면 살짝 스페인어 같은 걸로 해. 네 집 뭐하노? 네 집 뭐하노? 왜 왔어요, 여기? 이런 걸로 했는데 궁금증 생기게. 근데 진짜 왜 왔어요? 내가 동서나복한테 하나 던진 게 있어. 남들 다 가는 맛나고 예쁘고 힙한데 가자. 2024 좀 그런 힙하는 곳에서 시작을 해보자.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뭐야? 뭐 살쪘어. 볼살이 살 걸러 왔어. 그래서 더 조관되신 거 아니야? 저는 집에서 뭐하세요? 집에서? 집에만 계시는데 뭐 하는지 궁금해요? 하나도 오늘 안 나가고 집에만 있던 부적이 있으세요? 3일까지는 돼요. 근데 이제는 3일 때쯤 나올 때 거의 뛰쳐나고. 근데 3일 동안 뭐 하세요? 책을 읽기도 하고 진짜 멍 내리는 부분. 사이사이에 그냥 옷장 정리하고. 옷 하나 버리는 것도 진짜 힘들잖아. 딱 옷 딱 하면은. 그때 그 옷 샀을 때나 이걸 내가 언제 입었을 때나 이런 생각들이 생겨서 사람들은 1년 동안 안 입을 벌이라고 하는데 난 그게 진짜 안 되는 사람이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. 그럴 때 생각이 이렇게 좀 자라는 거예요. 그럴 때 뭐 집 안에 있으면서 나를 돌보는 거야. 약간 좀 서태지 선배님. 나 근데 언제 하는 거야? 그러면은 이 백이 파란색이 안 나오잖아. 다 닫아야지. 넓을 뻔쳤네. 얼어진 거 얼어진 거.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지 한번 봐봐. 야 목 부러질 것 같아. 엄청 꺾어야 된다. 너무 멋있다. 이런 거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져. 말량이었다. 진짜 오늘 신나게. 제대로. 다음에는 뭐 찍어요. 다음에 이제 다른 동네. 아니 오늘 약간 그거 하려고 했는데. 그러니까 올해 프로젝트. 일정 같이 잘라 그랬는데. 그리고 이제는 약간. 계획. 계획이 없는 게 계획 아니세요? 그래 잘 알고 있네. 계획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. 들어와 단bes 들어와ian 간다. 계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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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진다. 어머니. 어머니. 앞으로 걱정하시겠다. 그럼.. 아까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뭐예요? 계획을 짰었어야 됐는데 아 짜긴 짜야 되는데 진짜 계획을 짜야 되는데 회사에서 생활 계획 한 번 짰지 않아? 아아아아아아 엔딩이야 얘들아 고생했어 이제 얼른 들어가 아 이러고 찍고 가는 거야? 아 핸드폰으로? 내가 안 나오는데? 아 이렇게? 이렇게 해야 되네 어렵다 이거 어려워